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구입니다. 7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서 좁기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n 그때, job, job이 answered, 대답하여 said, 말했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we are, 할 것이냐, 예, 너희가, 뭐를, facts, 괴롭히는 거를, my soul, 내 영혼을, and 그리고, break, 찢을 거냐, me, 나를, 내 가슴을 찢어놓을 거냐, 이런 얘기죠. in pieces, 조각조각, with words, 너희 말로 사실 이 말이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죠. these ten times, 이, 열 번 동안이나, have, but, 했다, 예, 너희가, reproached, 비난, 했다는 거예요, me, 나를, 예, 너희가, are not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데트 이하를, 데트가 뭐죠? 예, 너희가, make, 하게 하는 거예요, 요, save죠. 너희, 이, 자신들을, strange, 낯선 사람으로, to me, 나에게, 친구가 아니고, 적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죠. and, 그리고, be, 된다는 거예요, it, 그것이에요, 가주어죠. 뭐가 된다? indeed,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데트가, 이, it의 진주어죠. 그게 뭐냐면, I, 내가, I have, earned, 잘못한, 이, earned의 목적가요, 데트죠. 그래서, mine, error, 내, 실수는, remained, 남아있다, with myself, 내, 스스로에게. if, 만약에, indeed, 너희가, we are magnified, 확대한다면, yourself, 너희의 스스로를,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and, 그리고, plead, 증언한다면,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my reproach, 여기, plead가 아니고, 증언하다가, 증명하다, 이런 뜻이죠. 이거의 목적어죠. 내, 잘못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한다면, 너, 알라, 나우, 지금, 뭐를 아느냐, 데트, 이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갓, 하나님께서, has overdone, 나를 뒤엎었다는 거예요. 미, 나를, 그리고, 헤드, 하나님이 여기 좀 생략되어 있죠. 컴패스도, 에워쌌다는 거예요. 미, 나를, with his net, 그의 그물로. 작정하고, 나를, 을, 쳤다는 얘기죠. 비, 호드, 보라, I, 내가, cry out, 외쳤다, of wrong, 나의 고난을. But, 그러나, I, 내가, I am not heard. 지금, 비동, 저기, 수동태죠.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들려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도 내 얘기를 듣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내가, cry, 외쳤다, aloud, 큰 소리로, but, 그러나, they are you, 도브사니까, 해석을 하지 않을 거고요. is no, 그러니까, no judgment, 그 누구도 심판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려,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다. he, 그가, I have pantsed up,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my way, 내 길에.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울타리를 쳐버렸으니까,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that, 바로, I, 내가, cannot pass, 지나치지 못하게. and, 그리고, he, 그가, I have set, 세워버렸어요. 뭐를, darkness, 어둠을, in my path, 내 길에, 빛을 거두어버리고, 어둠을, sitting 했다는 거죠. 그가, has stripped, 벗겨버려서, stripped off죠. me, 나에게, my glory, 내 영광을, 나에게로부터 빼앗아버린 거예요. and, 그리고, taken, 취했어요. 뭐를, the crown, 내 영광의 관을, from my head, 내 머리에서, he, 그가, I had destroyed, 파괴시켰어요. me, 나를, on every side, 모든 측면에서. and, 그리고, I, 나는, am gone, 사라졌어요. and, 그리고, my hope, 내 희망은, 희망, 아, 이게 의리네요. 희망을, he, 그가, has removed, 사라지게 했어요. like a tree, 나무를 베는 것처럼. he, 그가,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has, has, also, 또한, kindred, 촉발시켰어요. his wrath, 그의 노함을,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and, 그리고, he, 그가, come to, 그, 직면하게 했어요. me, 나를, unto him, 그에게, as one of his enemies, is, 그의 적 중에 하나인 것처럼. his troops, 그의 군대가, come, 다가왔어요. together, 서로. and, 그리고, raise up, 들어 올렸어요. their way, 그들의 길을, 그러니까 그들의 길을 갔다는 거죠.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갔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in camp, 진을 쳤어요. roundabout, 주의를, 어떤 주의죠? my tabernacle, 내 장막, 내 처소 주의로, 애워쌌다는 거예요. 포위했다는 거죠. he, 그가, has put, 놓아두었어요. my brethren, 내 형제들을, 어떻게 놓아두냐, put, far, are,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멀리, from me, 나로부터. and, 그리고, my acquaintance, 내 안면이, are very, 대단히, strange, 이상한, from me, 나로부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my kingsfolk, 내 친척들이, have failed, 실망했고. and, my familiar friends, 나의 친한 친구들이, have forgotten, 잊어버렸어요. me, 나를. they, 그들, 그들이 누구죠? 이 후가 지금 꾸며주고 있죠. 주어 역할을 하네요. where, 거주하는, in my house, 내 집에서. and, 그리고, my maize, 내 여정들이, count, 취급했어요. 내 나를, for a stranger, 외계의 사람처럼. 내 주인인데, 내가. I am an alien, 나의 이방인이 되었어요. in their sight, 그들의 눈에. I am an alien, 나의 이방인을 불렀어요. my servant, 내 종들을. and, 그러나, he, 그가, gave, 주지, me, 나에게, no answer, 안 왔어요, 뭐를.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아이오 디오 구조죠 어떤 대답도 안 주었다는 거죠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간청했어요 힘 그에게 내 입을 벌려 내 숨이 호흡이죠 이상한 일이 되었어요 To my wife 내 와이프에게 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Children's sake 내 자녀들의 안전을 내 몸에서 나온 예아 영치들은 어린 것들이 디스파이드 모욕했어요 미 나를 아예 나는 어로우즈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데이 그들이 스페크 말을 against me 나를 대적해서 했어요 나를 공격했다는 거죠 말로 Oh my world friends 내 마음속의 친구들이 hard 경멸했어요 싫어했어요 나를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 그들 그들이 누구죠 바로 I 내가 I loved 사랑한 사랑한 이 whom이 목적어죠 이게 형용사절로 이 데이를 꾸며주죠 그 데이들이 I turned 뒤돌아섰어요 against me 날 대적해서 마이 본 내 뼈가 클레브드 찰딱 달라붙었어요 투 마이 스킨 피부에 그리고 투 마이 플래시 내 살 아래 그러니까 빼짝 마른 거죠 그리고 아예 나는 앤 이스케이프드 여기서 이스케이프드는 도망갔다는 것에 목숨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With a skin of my teeth 겨우 겨우 목숨만 지금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을 통해서 조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땡큐 도망쳐요 도망쳐요 감사합니다.